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오늘도 추석 연일도 끝나고 또 새로운 10월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도 없는데 어떻게 시간은 더 잘 흘러가는 것 같아요. 조지아는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1일 한국만큼 아니지만 1,500명에서 2,000명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실 이 정도 숫자는 안정적이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전에 정말 5,000명 가까이 1일 나오다가 현재 2,000명 선, 1,500명, 2,000명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현재 백신 접종이 25% 정도 됐습니다.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이 한 25%. 그리고 최근에는 백신 로또를 만들었습니다. 백신 로또. 그래서 백신을 맞게 되면 로또 번호씩을 하나씩 주고 그래서 로또 백신자들을 당첨해서 상금을 주는 그런 백신 로또를 진행을 해서 최근에 조금 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아직도 젊은이들이 사실 백신 접종을 잘 안 받고 있어서 그래서 젊은이들로 인한 확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지아 산악지역, 코카소스 산악지역들은요. 벌써 눈이 많이 왔습니다. 9월 달만 되면 눈이 오기 시작해서 9월 중순 넘어가면 벌써 산악지역에 눈이 와서 티빌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돌풍, 바람이 많이 봅니다. 한국분들이 처음 오시게 되면 이게 웬 바람 소리인가 이러는데 특히 3, 4월, 5월 달이라든지 또는 지금부터 11월 달까지 돌풍이 많이 봅니다. 특히 산악지역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티빌리시라든지 이런 시내 지역은 따뜻하고 산악지역은 눈으로 인해서 춥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돌풍들이 부는데 그래서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진짜 나무가지가 풀어질 정도의 돌풍이 불고 조지아 또 얼마 전에는 바투미, 코블레티라고 얘기하는 서쪽 지역에 또 홍수가 와서 차들이 잠기고 이런 폭우값도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현재는 바람이 좀 많이 불면서 특히 티빌리시 같은 경우 약간 구름지 형태를 띄고 있는데 분지라고 봐야 되나요? 뭐냐면 대코카소스와 소코카소스를 끼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조지아 지형입니다. 동서로 길게. 그래서 북쪽으로는 대코카소스가 있고 남쪽으로는 소코카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대코카소스의 경우는 해발 4,000m 이상이죠. 대부분이. 그래서 5,000m만 7개. 그다음에 4,000m 이상 되는 곳도 25개나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코카소스 지역이 한국보다 여기가 위도가 높습니다. 한 청도 정도. 평양 정도 위에 되겠죠. 그래서 춥냐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티빌리시나 구타이시, 바투미 이런 도시들은 전혀 춥지 않습니다.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요. 산악 지역은 물론 많이 춥습니다. 그렇지만 산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다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대코카소스, 그레이트 코카소스라고도 하는데 이 그레이트 코카소스가 시베리아의 추운 바람들을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티빌리시는 영하로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그래도 이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눈으로 인한 그 차가운 바람이 해가 없을 경우에 뼛속을 스며듭니다. 그래서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야 되고 특히 밤에 잘 때는 조지아 같은 경우 먼저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열들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이라든지 전기호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지아의 장기 거주도 그렇고 조지아의 여행시에도 그렇고 주의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전에도 이런 사고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사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전에는 지나가는 남자들 특히 한국분이라든지 다가와서 마이 브라더, 헤이 마이 브라더, 마이 프렌드 이렇게 다가오면서 술집으로 데리고 가서 약을 먹여서 거의 기절시키다시피 해서 한 3만 불 이상 털린 사고들이 있었고 기업인들 왔을 때도 그냥 지나가는데 부들려서 들어가서 역시 스트릿바 같은 그런 데 가서 2만 불, 1만 5천 불 이렇게 사기를 당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종 많지는 않았지만 종종 있었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한테는 와서 접근을 거의 안 하지만 남자분들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마이 브라더 좋은 데 데리고 가겠다. 좋은 데가 있다. 그러면 그걸 또 따라가게 되면 터키식 방법이거든요. 이게 동남아에서도 이런 일이 많지만 특히 터키에 탁신거리라든지 이스탄불 가면 이렇게 한국인들이 사고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터키도 그렇고 국제적인 사기꾼들 전 세계에 있는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데 이와 같은 사기를 치는데 대상 국가가 딱 두 나라입니다. 어디냐면 한국과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늘 캐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애들도 현금을 많이 가지고 여행을 하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여행 패턴의 차이. 물론 이게 모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눈에게 보여지는 모습의 두 가지 차이는 뭐냐. 일본 사람들은 현금을 갖고 다니면서 좋은 호텔에서 맛있는 고급 레스토랑을 다니면서 투어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이 많고 한국 자유여행을 한다든지 배낭여행하는 젊은이들의 특징은 호텔, 게스트하우스로 현지인도 안 자는 그런 후진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길거리에서도 잘 먹지도 않는 일반 현지인도 잘 안 먹는 싸구려 음식을 먹으면서 현금을 모아서 그걸로 명품을 산다 그럽니다. 이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라든지 이런 사기꾼들이 딱 봤을 때 동양인인데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다. 그럼 저 사람들은 기본 3천 불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접근을 해서 그 현금을 뺏어가기 위해서 사기를 치게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남자들한테 여기 이쁜 여자가 있다. 이쁜 여자하고 술 먹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들어가면 특히 터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들어가자마자 커튼 닫히고 문 닫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락부락한 사람들에 의해서 돌려 쌓여서 술을 먹어야 되는. 그래서 몇 년 전에 터키 탁시인 거리에서 그와 같이 사고를 당했던 젊은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젊은이는 자기가 아버지 프레티늄 카드를 갖고 있었는데 그 프레티늄 카드에 몇만 불을 다 긁고 그다음에 현금 서비스까지 다 받고 현금 뺄 수 있는 것도 거의 다 빼고 한도까지 뺀 뒤에 결국은 살해당한 그런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조지아에도 역시 이거와 비슷하게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또 양상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젊은 여자애들이 또는 젊은 애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반갑잖아요. 사실 코카소스 이 지역에 조지아 이런 여행 왔는데 현지인이 한국어를 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가씨가 자기가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같이 차를 마시든지 하면서 한국말을 가르쳐 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바 같은 데를 데리고 가서 진짜 맥주 두세 개만 먹어도 거의 한 3, 400불 이상 나오는 그렇게 바가지 쓰는 일들이 지금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지아 경찰에서도 그렇게 사기를 치는 바를 잡아서 드렸다 이런 얘기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기를 당하게 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 가면 거기에 메뉴판에 그 금액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남자들 경우에 가셔서 맥주 이렇게 먹고 이렇게 보기만 하려고 가는데 따라와서 앉는다는 아가씨들은 위스키라든지 특히 샴페인을 시키게 되는데 샴페인은 500불짜리도 있고 진짜 3,000불짜리 샴페인도 있습니다. 위스키 한 잔에 100불짜리도 있고 이게 메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그러면 자기는 맥주를 한 잔 하겠다 또는 와인을 한 잔 하겠다는데 와인을 한 잔 마시고 정신을 잃게 되는 그리고 깨보면 아침이 되고 자기도 비몽사몽 간에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카드 결제를 자기가 다 했고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줬다. 이렇게 피해 받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젊은이가 다가온다든지 또는 조지아 사람이 아닌데 한국말을 하면서 반갑다고 나도 한국에 갔다 왔다. 나 부산에 갔었다. 서울에 갔었다. 이러면서 사기치는 이슬람계 또 터키계 이런 사기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조지아 정부에서 관광청에서도 이런 걸 어떻게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본인이 일단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다가온다든지 이럴 때는 그냥 인사만 나누고 같이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런 사기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그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정말 나쁩니다. 돈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것도 문제지만 정말 그 다음 여행 일정을 못하게 되는 정말 마음이 상해서 저하고 투어했던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모든 투어가 한 4일 정도 남았었는데 다 포기하고 그분이 그냥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숙소에만 있다가 돌아가셨던 분 한국으로 가셨던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여자라든지 낯선 남자가 다가올 때 조심해야 되고 또 뭘 조심해야 되냐. 특히 동유럽계의 소매치기들이 있습니다. 동유럽계의 소매치들이 두세 명이 이렇게 다가와서 레스토랑에 있는데 아주 요즘은 한류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이냐. 와 반갑다. 한국 좋아한다. 이러면서 지갑을 소매치기에 가는 그런 소매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안 당했는데 같이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 옆분이 당했어요. 이렇게 다가오면서 이렇게 친한 척 하면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지갑을 빼가고 저는 지갑을 뒤에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계속 누가 이 티를 만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게 지갑이 꽉 눌러져 있어가지고 제가 바지가 뺀 때에는 아주 꽉 맞는 바지를 입어서 이 지갑이 빠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딱 보는 순간 이놈 벌써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결국은 물론 현금이 많지 않았었지만 거기에 카드라든지 이런 거 있어서 이런 조지아 사람들 사기꾼은 의외로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조지아 여자들이라든지 이런 젊은 애들이 좀 사기꾼들이 생겨나고 있고 소매치기도 조지아에는 없습니다. 동유럽계 소매치기들이 와서 여기 폴란드 특히 이런 쪽에 애들이 와가지고 친한 척을 하면서 소매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식사하실 때 식당에 간다든지 조지아 사람들을 부를 때 한국 분들은 그냥 헤이 헤이 이렇게 부릅니다. 헤이라고 부르는 순간 빨대기 맞을 수 있습니다. 아주 조지아 남자들이 헤이라고 듣는 순간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왜냐하면 절대 그래서 헤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헤이는 우리가 소를 몰 때 워이 워이 이렇게 소를 모는 것과 똑같이 조지아는 소를 모를 때 헤이 헤이 이렇게 부른댑니다. 그래서 헤이 이렇게 부르게 되면 이 사람이 그걸 딱 듣는 순간 아주 상당히 불쾌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젊은이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절대 조지아에서 힘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뼈가 조지아 사람들 거의 다 통뿝니다. 제가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면 정말 이 여자가 제 무게만큼 뜹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가릴 게 없이 이 사람들 빼대가 굳고 그리고 한국 사람 이상 이 사람들도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그냥 확 화내고 그냥 어떤 때는 성질을 주체를 못하고 이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막 운전을 다니다고 막 빽빽빽빽 도우는 사람도 있고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 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영어를 좀 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보면 헤이 헤이 막 이러는데 이러면 진짜 어른아이 상관없이 와서 진짜 이 조지아 애들 손도 크거든요. 정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익스큐지 미, 쏘리, 익스큐지 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지아 하려면 우카차와라 이러는데 이건 잘 모르니까 아니면 투세이질레바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헤이 쏘리, 익스큐지 미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봤을 때 손을 든다든지 헤이라는 말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에서 1년 거주 예를 들어서 하는데 한국에 나갔다 온다 이럴 경우에 핸드폰 유심카드를 사시는데 유심카드가 2개월에서 6개월이면 끝납니다. 카드 금액에 따라서 또는 카드에 따라서 한도가 2개월 정도 쓰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쓰면 연장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장기간 안 쓰게 되면 바로 핸드폰 번호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핸드폰 번호를 구입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또 돈을 차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미리 해외 조지아에서 유심카드를 갖고 있다가 내가 장기간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갔다 왔다. 그럴 때는 다시 들어와서 핸드폰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돈을 충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주의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조지아에서 하는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운전입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전국민이 초보 운전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정말 어떤 돌발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운전하다가 핸드폰으로 메시지 보냅니다. 이 사람들 페이스북 아주 광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면서 페이스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댓글을 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것도 강화되는데 음주운전도 많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지금 조금 있으면 12월에 들어오는데 12월 20일, 그러니까 15일서부터 1월 중순까지는 밤에 아주 운전을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음주운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나면 조지아 보험 없습니다. 조지아 자동차의 경우 70%가량이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한국하고 법규가 많이 틀린데 한국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이 많이 틀립니다. 조지아는. 예를 들어서 골목에서 나와서 껴들 때 이때 우선 정지를 하지 않으면 딱 집니다. 그리고 역사, 돌아가는 길 여기는 지금 신호 없이 돌아가는 길들이 많은데 그 회전 터너라운드를 할 때 역시 역삼각형의 꼭지점에 있는 차가 무조건 서야 됩니다. 그거 만약에 내가 진입한 차가 먼저다? 이거 받았을 때 진입한 차가 우선 아닙니다. 원래 돌아가는 차 위주거든요. 그래서 돌고 있는 차가 먼저 나가야지 내가 먼저 쑥 들어갔다. 그런데 박았다. 그러면 무조건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차 빼지 않습니다. 누가 잘잘맛을 가릴 때까지 차 빼면 뺀 사람이 벌금 200날이 물어야 됩니다. 200날이면 8만 원 가까이 되죠. 8만 원 가까이 벌금이기 때문에 운전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도 운전을 너무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회전을 이렇게 할 경우 차가 우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차를 가 왼쪽으로 이렇게 밀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차도 밀리고 저도 밀리고 그래서 1차선을 갈 경우에 중앙선을 넘어가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운전할 때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선이 많이 없습니다. 차선. 차선이 안 거져 있는 데가 많아서 이 차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분들이 적응 잘 못하는 게 고속도로입니다. 조지아 고속도로는 통량력이 없습니다. 다만 1차선을 가실 때 1차선을 주행선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1차선은 주행선이 아니고 추월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운전을 하시고 가실 때 1차선으로 내가 110km를 간다. 조지아는 고속도로가 110km거든요. 110km로 가니까 상관없이 간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2차선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뒤에 오는 차가 번쩍번쩍번쩍하고 난리가 납니다. 자기가 추월하겠다고. 그래서 추월을 하신 경우에 다시 2차선으로 들어와야지 진짜 이거 못 모르고 번쩍된다고 해서 싸 마시는 분들도 한국분들 제가 봤는데 이거 절대 싸 마시면 안 돼요. 급브레이크 밟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러시면 급브레이크 밟았다면 큰일 납니다. 정말 아주 외국에서 아주 경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물론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뒤에서 차가 빨리 오고 있다. 그럼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걔는 뭔가 급하다는 뜻이거든요. 급해 맞자 지가 가서 드라마 뵙기 볼 게 없겠지만 조지아 사람들 할 일 없거든요. 남자들 대부분 실업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급합니다. 이 사람들 딴 때는 느긋하지만 핸들을 잡으면 이 사람들 다 급해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차선에서 장시간 운전하지 마시고 2차선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지아 사람들은 이 차가 나올 때 끼어들 때 먼저 꽉 딥입니다. 그리고 내가 멈칫하면 지가 끼어들고 내가 그냥 가면 지가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접촉사과도 많이 납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차가 서로 골목에서 나오는데 상대방끼리 서로 브레이크를 안 밟아서 그대로 박아버리는 이런 사과들 많습니다. 왜 너네들 골목 가는데 안 밟냐 그랬더니 기름 먹는다고. 브레이크 많이 밟으면 기름 많이 소비된다고 이 친구들이 브레이크를 안 밟아요. 골목 같은 데 들어갈 때. 그래서 골목 들어가면서 막 깨익 이러고 들어갑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횡단보도. 조지아 사람들은요. 무단횡단할 때 그냥 차 안 보고 무단횡단합니다. 한 차선, 한 차선 이렇게 해서 무단횡단을 하는데 저도 여기 왔을 때 횡단보도가 여기 많이 없어요. 육교 거의 없습니다. 육교로 또 안 다녀요 사람들이. 그래서 육교 몇 개 만들었었는데 다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다 무단횡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지아 사람 아주 옆에 붙어가지고 한 차선 오고 한 차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조심하냐. 횡단보도는 조심합니다. 대력. 왜? 이 우회전 차량. 차가 우회전 차량과 횡단보도가 같이 만나거든요. 이때 차들이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 신호라고 그러거든요. 사람 우선이 아니라 차 우선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횡단보도 건너실 때도 조심해야 되고 특히 운전을 할 때 조지아에서는 절대 밤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밤에 가로등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소 나옵니다. 소. 갑자기 툭툭 소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특히 비가 부실 부실 오게 되면 가로등도 약한데 조지아 사람들이 검정 옷 정합니다. 검정 옷. 그래서 다 검정색 옷이 있고 무단 행동을 합니다. 그럼 교통사고는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되고 교통사고 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서로 부딪히면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차 자기가 고친다. 이래가지고 헤어지거든요. 많이. 그래서 차 운전에 대해서 많이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지아 사람들은 카카오톡을 거의 안 하고 여기는 와싹 하고 바이버.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또는 페이스북 메시지. 그러니까 현지인들 친해진다든지 예를 들었을 경우에 와싹이라든지 또는 바이버. 그리고 페이스북 메시지. 이런 걸 이용하시면 좋고요. 최근에 들어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자기가 여자라고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서 사기자. 이렇게 해서 또 사기당한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인 것처럼 해서 메시지 보내고 그래서 자기 병원비가 필요하다. 비자비가 필요하다. 한국 가는데. 그래서 몇 천불씩 보내준. 그래서 사기당한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어느 나라나 아무리 살기가 좋아도 사기꾼들은 다 있습니다. 특히 올드티비지이라든지 남자들 혼자 다닌다든지 두세 명 다니실 때 여기 조지아는 반문화 없습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반문화 물어보시는데 여기 반문화가 없습니다. 조지아는 기본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반문화 이런 제공했을 경우에 그 장소가 상상을 초월하는 벌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가라오깨라든지 진짜 한국 분들이 노래방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 바 같은 데 이런 거 외에는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자랑 만나서 혹시라도 어딜 간다든지 이랬을 때 잘못하면 강간범으로 여자들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최근에 사기꾼들 술집과 관련된 사기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오면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본 아는 사람들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느슬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조지아는 여기 카지노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도 인해서 거기에 돈 잃고 이런 애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사건 사고가 많지는 않지만 조지아 의외로 마약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술도 많이 먹고 특히 조지아 내에 있는 무슬림들 특히 아제르바이자 민족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약들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런 친구들하고 밤에 부딪히면 좀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밤에는 조심해야 되고 사람 많은 데 다니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가급적 밤에는 절대 운전하지 마시고 왜냐? 깨진 길도 많습니다. 그리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한국말을 한다든지 한국 사람을 잘한다든지 이런 얘기하면서 다가올 때는 무조건 경계를 하시고 안 만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좀 발생하면서 또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하고 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코카소스 조지아의 생생정보 데이비드 박 대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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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